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섬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입니다. 현재 코드번호는 302440이고요. 3월 22일 4시 8분은 지나고 있습니다. 일단 SK바이오팜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이 두 종목을 지금 현재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금요일에 기대했던 상승이 나와주지 않았고 저같은 경우에 딱히 분석할 내용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차트의 흐름이나 아니면 주가 사이클 분석을 많이 하는데 신규 상장주이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많이 말씀드릴 내용은 없지만 그래서 첫 시간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지금 두 번째 시간인데 특별히 기준이 없죠. 기준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일단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게 되면 18년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존에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신규 상장주이다 보니까 처음 보신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는 최대 주주가 거의 SK케미칼입니다. 네 보시면은 SK케미칼이 거의 지분율이 98.04%를 가지고 있죠. 68.43% 68.43%로 최대 주주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신 사업과의 유통과 판매를 하고 있고 CMO, CDMO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나 노바백스, 코로나 백신 CMO, CDMO 계약과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 국내 공급을 위한 라이센스인 계약을 또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최대 백신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약 5억 도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양의 백신을 안정적으로 좀 공급할 수 있는 규모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백신에 있어서 코로나 백신에 있어서 최대 수혜주로 주목을 받았었고 그 전에 이제 SK케미칼이나 SK디스커버리가 대신 많이 움직였던 걸로 알려져 있었죠. 그래서 SK케미칼 위에는 또 SK디스커버리가 또 SK케미칼을 지배하는 구조고 SK케미칼 밑에도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 CMO 자체가 CDMO나 CMO 자체가 실제 조금 실패할 위험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 실적에 기반을 두고 움직이는 종목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혁신신약품은 계량신약품은 아니면은 다양한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전반적으로 좀 위치가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계약을 기반으로 한 의약품 생산 서비스이기 때문에 난이도나 리스크는 좀 적습니다. 혁신신약 부분보다는 그리고 좀 최근에 그 보시게 되면은 기간투자자 의무보유 확약기간별 배정현황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나왔었던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찾아보고 이제 좀 이 구간에서 좀 보게 되었는데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5일 정도 확약기간 같은 경우에는 36만주 그 다음에 1개월 뒤에는 311만주 그 다음에 3개월 뒤에는 또 333만주 6개월 뒤에는 394만주 이렇게 이제 천천히 물량이 풀릴 거라고 합니다. 현재는 거의 어떻게 보면은 품절주에 가깝죠. 현재는 품절주에 가깝기 때문에 일단 신규상장주이니까 뭐 함부로 제가 예측을 하기에는 좀 많이 기준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최근에 SK바이오사이언스 지금 사도 될까라는 이슈도 뭐 이렇게 뉴스도 나왔었어요.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공모가 대비 160% 오른 따상을 기록하며 코스피에 입성한 SK바이오스가 19일에는 상한가까지 오른 따상상에는 실패를 했다. 증시 새내기 주식에 대한 프리미엄이 따상상에는 미치지 못하자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사업의 성장성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옮겨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신 전문기업인 SK바이오사이언스는 항성항원 방식의 백신 제조 신기술 아스트라제네카와 모더나로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유탁 개발 생산 자체 코로나 백신 개발 등의 모멘텀 덕에 증시해서 높은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는데 증권가에서도 평가도 후한 편이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이분도 상당히 유명하시죠? 제약바이오 쪽으로는 유명하신 분인데 다양한 종목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HLB부터 아니면 SK바이오팜, 박셀바이오 이렇게 하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 공동구매 컨소시엄인 코백스에 백신 개발과 생산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글로벌 백신 업체로 도약할 계기를 마련했다. 그래서 개발과 생산을 동시에 진행하는 업체로 유일하게 선정이 됐다. 이어 현 시점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자체 개발 백신 성공 여부가 기업가치 상향에 매우 중요하다며 자체 개발 코로나 백신의 2, 3상 데이터가 양호해 내년 하반기 출시가 가능하다면 큐벤, 도바백스, 바이오엔텍 등 글로벌 신규 백신 업체들 수준의 기업가치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CMO나 CDMO에 대한 모멘텀도 있지만 자체 개발한 코로나 백신에 대한 모멘텀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장을 앞두고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 후보 GPP-510에 대해 코로나19를 종식시키는 게임 클로저가 될 것이라 강조를 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요. 지금까지 출시된 코로나 백신들의 감염병 확산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성에 맞춰 개발됐다면 유효성, 안전성, 경제성, 유통 편의성 등을 고루 확보해 저개발국에서도 어렵지 않게 유통될 수 있는 백신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백신을 아직까지 개발한 데는 없죠. 예전에 작년에 제넥신이라는 곳이 제넥신? 이 회사가 가장 거의 대장주격으로 치고 나갔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일단 우리나라 1호 치료제는 셀트로인이 되었고요. 지금 2호 치료제는 누가 될 것이냐를 지금 보는 구간이고 그 다음에 백신 같은 경우에 아직 없다. GBP-510은 CEPI가 지원하는 차세대 코로나 백신 개발 지원 프로젝트 웨이브2에 대상으로 유일하게 선정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을 이은 두 번째 유망 파이프라인은 산업피와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 후보다. 현재 미국에서 임상 인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메리츠 증거원 연구원은 약 7조 원 규모의 폐렴구균 백신 시장에서 베스트인 클래스 품목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라고 전해졌다. 라고 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시가총액이죠. 아무래도. 국내 경쟁 기업과 비교하면 좀 부담스럽고 국내 1위 백신 업체인 녹십자 전일종과 기준 시가총액은 4조. 4,935억 원인데 특히 녹십자 같은 경우에 녹십자뿐만 아니라 또 밑에 녹십자 랩셀이나 녹십자 셀 뭐 다양한 그룹들이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또 녹십자 홀딩스가 있는데 상당히 우리나라에선 가장 인정을 많이 셀트리온 그룹주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좀 번외로 두고요. 근데 여기랑 녹십자랑 조금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살짝 무리가 있긴 한데 굳이 따지면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조금 경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다릅니다. 개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47조죠. 47조고 그 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11조 근데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하락함에 따라서 시가총액도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기준점이 너무 예배모호해서 제가 이제 차트를 많이 보름에 또 주가하고 제가 이제 SK바이오판도 리뷰를 하는데 이게 SK바이오판은 혁신신약 부분이에요. 근데 뭐 딱히 기준이 없어서 최근에 리뷰했던 거는 이 저점을 가지고 얘기한다. 여기서 이제 위에서 상장시초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최근 SK바이오판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고평가 논란에 좀 휩싸였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결국에는 귀에 걸면 귀걸이고 호에 걸면 코걸인데 심리적인 영향이 심리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들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이제 꺾어들어가는 움직임들 그런 게 좀 중요하겠죠. 그 전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제가 바라봤을 때는 기준점을 두기가 좀 예매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차트의 흐름에 있어서 역사도 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흐름에 있어서 좀 돌아나가는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의무 보유 확양 물량이라든지 그런 걸 좀 체크를 하면서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지금 현재 관점에서는 급하게 매수 관점이다 아니면 매도 관점이다 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 구간은 기존의 청약을 하신 분들의 영역이다 라고 보고 있어서 이 저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안다라고 하면 주체라든지 아니면 이 기업의 최대 주주라든지 그 정도 위에 고위급인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연히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쉽사리 기관 투자자들도 알 거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고요.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3월 19일, 3월 18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 40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투비소프트 현재가 2,2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265원, 손절가 2,1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종목이 나왔고요. 진양산업, GN, GL팜택 이런 식으로 종목이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